사업장 소식을 전달하는 뉴스프레소 시작합니다 우리 회사가 배전 케이블용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아이체크를 개발했습니다 온도 센서로 케이블의 온도를 측정해 과부와 절연체 손상 등 이상 여부를 알려줍니다 사용자가 현장에 가지 않고도 웹과 모바일을 통해 케이블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플랜트와 대규모 산업시설 등에 이미 설치된 배전 케이블에 센서를 부착하는 것만으로도 케이블 관리가 가능합니다 케이블 관련 정보를 디지털화하여 케이블 진단 및 교체 예측도 가능합니다 아이체크는 선로 자산관리 시스템으로서 온도 모니터링을 중심으로 플랜트, 빌딩 등 다양한 환경에 적용되고 있으며 향후 PD, 누설 연료, 가스 센서 등을 추가하여 좀 더 폭넓고 신뢰성 있는 선로의 상태 모니터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